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정치입니다. 오늘은 처 또는 자식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주식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렇게 수백 회씩 주식을 투자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주식을 이렇게 불려 나갈 때 그럼 그게 점다가 증여가 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 후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올라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다시 주식 하락시에 매수해서 주식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럴 때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분은 증여했어도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 이렇게 차명 계좌로 볼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던데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부가 자아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만들어요. 계좌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뭐 A증권회사도 있고 B증권회사도 C증권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 만들어요. 만들고 이쪽에다가 이제 돈을 다 쌓아주는 거죠. 이렇게 쌓아줘가지고 최초로 이쪽으로 주식을 취득을 해요. 주식을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자꾸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것도 팔고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령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 이제 몇 줄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만일 이제 1만주다. 1만주다. 이 A증권회사건만 이렇게 해보면 19년, 2019년 이렇게 있고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12월 31일 날 다 명의개설을 해야 돼요. 이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막 수백 개 이렇게 팔고 사고 팔고 팔고 사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2월 31일 날 전부 다 이제 명의개설가 주주명부가 만들어지고 명의개설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증여가 현금 증여가 아닌 이상은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개설의 증여 시기가 됩니다. 증여가 된 걸로 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명의개설가 됐죠. 그러면 증여 시점이 바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만일 과세를 한다면 이 7개년 거를 12월 31일 기준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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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증여 행위별로 과세하게 돼 있다. 그러면 2015년에 처음으로 이제 종잣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2015년에 개설했다 이거예요. 2015년에 종잣돈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가령 5천만 원씩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이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주식 투자를 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1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에 이익을 얻었잖아요. 이익을 했으니까 이 1억 가지고 또 이쪽에서는 이제 처음에 2016년은 이제 1억부터 시작하는 거죠. 1억 됐다가 이제 2억 된 거예요. 그리고 이 2억을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2017년에 2억 했다가 3억되고 2018년은 3억에서 시작해가지고 4억 됐다. 2019년에는 4억에서 시작해가지고 5억이 됐다. 그리고 2020년 당시는 지금 5억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5천만 원이 5억이 됐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과세관 청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만일 미성년자라고 해봐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든지 이제 뭐 성년자든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거 자체는 차면 계좌를 이렇게 이거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 이게 자식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미성년자가 주식 투자하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명의신탁이다 이거예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면 주식 명의신탁은 어떻게 됩니까. 상정세법 45조의 1항에 보면은 이거는 증여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은 이게 아버지 돈이잖아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우리가 세법은 다 아버지 돈이니까 아버지권에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증여받을 일이 없는데 하도 이게 명의신탁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국세청이 쫓아다니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명의 빌려가지고 뭐 하고 있으면은 이 수탁자에다가 그냥 증여세 과세 해버린다. 그리고 이 증여자도 연대납세 의무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 이제 명의 빌려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너무 질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쫓아가기가 지친 거예요. 국세청이. 그러니까 아예 증여세 세금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의신탁에 한 번 걸리면 아우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 직원들 이렇게 사장이 불러가지고 야 네 직원 네 명의계좌 좀 이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사장이 주가 조작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막 7억 8억 직원들이 7억 8억 이렇게 증여세 과세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7억 8억을 어떻게 냅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게 명의신탁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한테 명의신탁이 됐다 해서 아들에 대해서 최초 주식. 이 최초 5천만 원의 주식에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5천만 원 성인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인은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해 주니까 미성년자는 이거 이제 2천만 원입니까 이렇게 되고 그 정도 해 주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최초 증여세가 없죠. 그러면 국세청이 이거는 봐준다 이거예요. 봐준다. 만일 이게 이제 배우자다 배우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증여공제는 5억까지니까 만일 이게 이제 5천만 원이 아니고 5억으로 시작했다 하면은 이 당시는 증여세 과세 안 하죠. 2015년 과세년도는. 그러면 2016년부터 이제 계속 과세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불어난 거 2억. 1억에서 2억 불어났잖아요. 그러면 1억 종 1억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한다. 그 액수만큼 불어난 액수만큼 과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종잣돈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5억 증여세에 과세를 받으면은 힘들죠. 그러면 그동안 뭐 하려고 이렇게 주식을 왔다 갔다 하고 머리 쓰고 주식투자의 행위를 했겠느냐. 그런데 1심에 가니까 과세처분 정당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심을 가니까 아 1심 정당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은 내기서 이제 끝나죠. 보통의 사람들은 대법원 갈 필요도 없어 하면서 가봤자 100%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 사람은 끝끝내 갔어요. 대법원에 가니까. 대법원에서 잘못했다. 이게 원심 보니까 잘못했네. 네? 이거예요. 이 돈이 이때의 돈이 있잖아요. 이 5천만 원이 이렇게 불려졌고 또 이렇게 불려졌고 또 이렇게 불려졌고 또 이렇게 불려졌고 이렇게 불려졌다 하면은 최초 5천만 원이 기본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나머지 불려진 금액의 재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 2억 3억 4억 5억 이런 식으로 과세해버리면은 5천만 원 하나 가지고 불어난 거 처음에다가 국가가 다 뺏어가 버리는 거면은 그거는 너무 과도한 과세처분이다 이거죠. 너무 과도한 국가가 뺏어가는 것도 모랄이 있어야지. 그렇게 뺏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뭐 국가가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뭐 삥 뜯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세액을 가지고 가는 거는 형평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최초로 증여를 봤으면 이 증여를 봤으면 이 사람 꼴로 보고 증여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불린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 번만 과세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만. 단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금액이 가서 이렇게 불려진 금액으로 이렇게 계속 계속 연결이 되면 이거는 과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 2억인데 여기는 이제 1억 벌었잖아요. 2억인데 이게 별도의 계좌에서 아버지가 자식 계좌에다가 또 싸주면은 그거는 증여가 되는 거죠. 별도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불려, 불려, 불려 나가는 거는 중에서 과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세 관청은 이거를 이렇게 불려 나간 금액으로 이렇게 계속 불려 나갔는지 그 원래 금액으로 재치되겠는지 그거를 확인해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면 증여서 과세 못하고 만일 이게 다른 계좌에서 다른 소스에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증여서 과세해도 된다라는 식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남편이 잘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초, 최초건만 증여서 과세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여서 신고하고 계속 불려 나가면 되는 거고 뭐 증여서 신고 안 하고 있다가 언젠가 들키면 그때 주겠지. 하면은 뭐 그 가산세 부담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납세 업무가 있는데 신고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